두꺼운 닭다리 동작 잘 어울렸어요 이 weights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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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발라주세요 간장 지금 야채도 너무 좋아해요 어색 계란 치즈 치즈 소금 콩나물 간다 스틸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불닭볶음면과 치즈버거 먹방! 레츠고! 코크 치즈버거 먹방! 자, 불닭볶음면! 김치 불닭볶음면 처음 먹어봐요 thought b 소스 왜이렇게 매워? 안되겠다 치즈버거 치즈 치즈버거 치즈 치즈 맛있어 보인다 와, 맛있어 보인다 남은 감자 남은 밥 그리고 남은 밥 정말 맛있게 먹었죠 남은 밥 이 식감이 더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맥락알 감자튀김은 짭짤한게 진짜 맛있는거같아요 감자튀김만 봤을때는 제일 맛있는거같은데? 짭짤해 짭짤한게 잘어울린다 진짜 잘어울린다 짭짤한게 잘어울린다 가지고 있는 잠시 진짜맛 치즈를 뿌려 놓고 싶지? 치즈 뿌려 놓고 싶지? 치즈 뿌려 놓고 싶지? 치즈 뿌려 놓고... 치즈맛 치즈 Jadi, 치즈 뿌려 놓고 싶sonst 치즈 뿌려 놓고 싶은데 치즈는 치즈준급사 Stevens 치즈 볶은 후 좀 덜메워요 좀 덜메워요 쇼카락 씹었다 괜찮아, 괜찮아 죽을디 계란 초콜릿 초콜릿 어디갔지? 초콜릿 듬뿍 뜨거워 맛있거든 초콜릿 respm bites 게 DARP 실버 cla- 초콜릿 듬뿍 완벽 해시보랑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치 불닭볶음면이 조금 매워서 놀랐었는데 근데 치즈버거가 그거를 딱 잡아주니까 먹을만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바이바이!